5명의 전문가가 가운데 2명이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명은 보압권 그리고 1명은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압권장 예상을 하면서 이노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보압권장 예상을 하면서 아진 에스텍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기아와 삼성 SDI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역시 상승장을 예상을 하면서 기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락장을 예상을 하면서 현대바이오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을 연결해서 오늘 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 나와 계십니까? 이성웅 차장님. 네, 이성웅입니다. 오늘 증시, 우리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지금 현재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한 악재가 나왔죠. 1월 달에 어떤 깜짝 금리 인상 같은 이런 큰 이벤트는 없었지만 우선 3월 달에 FMC까지도 가야 되는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에 대한 부분이 좀 연장됐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수평가에 대한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지금 손이 안 가는 장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봤을 때 조가 수입비로 PBL로 봤을 때도 9배 중반, PBL로 봤을 때도 0.9배 초반 정도로 지금 시장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는 우호적이지 않은 부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오늘 시장까지는 좀 변동성을 좀 감안하고 다음 주부터 연휴 이후에 어떤 종목들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외소 관점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낫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적 장세가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나와지면서 이런 부분의 유동성이 종목별로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우선 연휴 차분하게 보낸 이후에 어떤 유동성적인 측면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개별 종목 장세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빅스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량이나 어떤 차익에 대한 부분도 나올 만큼 나오지 않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까지 지켜보고 어떤 감방하는 자제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종목별로 매수하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쉽게 손이 안 가는 장이지만 설 연휴가 지난 뒤에 경기 방어주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고요. 관심주로는 이노션을 준비하셨네요. 네 이노션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관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대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음식료 업종도 그렇고 여러 종목들에 대한 경기 방어주 종목 업종을 좀 관시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이노션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광고 기획 쪽에 소개론 이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우선 현대차 기하그룹의 광고 대행을 거의 50% 이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작년에 신차 출시 그리고 전기차나 친환경차가 출시되면서 현대차그룹의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좀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노션의 광고 지탱에 대한 어떤 수수료나 매출액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397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되는데 재작년 대비해서 크게 나아졌다는 것보다도 컨센서스에서 또 하향되는 부분은 없이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좀 추정치가 좀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의 ATL 어떤 뭐 이 TV나 이쪽에서의 광고뿐만 아니라 이 BTL라고 하는 이 B매체 뭐 전시회나 이쪽에서의 광고 지탱 수수료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대가 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8만 원 이상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PR로 봤을 때도 11배 내외 수준으로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에 대한 매수 관점으로 들어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대체 그룹의 광고를 5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이노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비정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녹록치 않네요. 네. 일단 뭐 그래도 결국은 실적에 기인하는 트레이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낙복이 좀 컸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부진 혹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 다 쓰였었거든요.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밀렸고 또 이제 그 종목들이 시총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영향을 좀 끼치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지수도 다시 상승하지 못하고 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다 하더라도 이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한해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지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 과감하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뭐 결국은 이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실적 발표하는 기업에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기반된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다음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업종은 자동차에서 제가 뽑아왔고요. 결국은 이제 자동차 하면 현대차나 기아를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이 탄력적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기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반도체 수급 이슈가 여전히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있긴 하지만 결국 실적이 그것을 또 모두 커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지수의 변동성에서 최근에 흔들리지 않았던 주가가 지수가 만약 회복할 시에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기아가 관심 있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아를 관심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